한국과 미국이 오늘 예정대로 키 리졸브 합동 지휘소 연습에 들어가고 북한이 최후 결전을 선언하면서 한반도에서 남북 간 긴장인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. 저 에미나이 남조선 국방장관 후보자 아니니? 뭐 저리 인상을 쓰고 있나? 헉 저게 뭐이야? 저 에미나이 겁을 상실했나? 저, 저, 저 가나... 재생실이 아니구만! 저대로 북조선으로 도친할 것 같아! 어떡하지? 괜히 도발했나? 무슨 anlam드? 미치겠네! 미치겠네! 미치겠네!